여기 거기인 것 같은데 백종원 형 왔었던데? 맞아요! 여기는 팔레르모의 3대 시장 중의 하나인 부치리아 시장입니다. 팔레르모의 명물을 먹으러 왔죠. 맞지? 이거지? 제일 사람이 많이 오는 시장이니까 항상 이렇게 바닥에 물이 많아요. 제 센선도 팔고. 그래서 팔레르모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부치리아 시장에서 바닥이 마른다면 약간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느낌이에요. 바닥이 마르면 망하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주말 점심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보통 대가족 문화가 있는 곳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대부에 나오잖아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남자는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없다. 이탈리아 온다고 그랬더니 이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요? 어떤 거? 이거는 진짜 팔레르모 전통 음식. 저게 뭐야? 뭔데? 꼬치 같은 거야? 저거 진짜 오마이갓. 소곱창구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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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att Ос산을 삼겹살로 이렇게 말아 놓은 거. 그다음에 요건 소고기인데. 오, 맛있다. 똑같은 걸로 주문할까요? 저 집은 노 낫다. 세상에. 한국 방송에서 두 번이나 저렇게 해도. 소고기인데 안에 치즈랑 햄이랑 뭐 그렇게 있어요. 아 진짜 맛있었어 저거 자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웰컴 투 시실리 짠 잘 들어가네 이거야! 자 먹어볼까? 자 무엇부터 이거 먼저 먹으라고? 이거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해도 돼 그냥 시실리아 가면 하루 종일 정말 맛있어요 곱장 좋아하세요 원래? 곱장인데 조금 다르지 않아요? 곱장이랑 달라 곱에다가 대창을 감은 느낌? 이거 맛있다 그래서 겉에가 너무 쫄깃쫄깃한데 안에 곱이 고소하게 쫙 쫙 나와 거기에다 맥주 한 잔 탁 탁 오케이 입에 잘 맞아요? 다행이다 페르펫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아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괜찮죠? 조합이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으면 이러던데? 먹고 너무 맛있으면 일어나더라고 이거니까 진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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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마다 막 이러던데? 먹고 너무 맛있으면 일어나더라고 맞아 맞아 막 일어나고 역하고 막 맞아 맞아 너무 맛있겠다 저런 음식이 왜 맛있는지 알아요? 왜 맛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네? 그러네 사실 만드는 건 비슷한데 맛이 좀 다른 근데 하나 좀 틀려요 다음 전소로 가면 아마 알 거예요 갑시다 안 잘 알지 이게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와우